현장에서 효과적인 독서치료 학지사에서 편했습니다. 아동상담 현장에서 독서치료사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심리기법들을 공부하고 적용하며 응용한 독서치료 안내서입니다. 독서치료를 처음 공부하려는 사람들과 이미 독서치료의 매력에 빠져 좀 더 효과적인 독서치료를 적용하고 싶은 이들에게 유용할 책입니다. 독서치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저자가 진행해온 지난 20여 년 동안의 경험과 통찰이 잘 녹아있습니다. 학자들이 연구해놓은 다양한 연구 결과와 이론서를 바탕으로 유아와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현장에 적용하며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를 깊이 있게 안내한 책입니다. 학구가 보기 최소치료의 섹시 play